이거라서 그걸로 참고 나에게 고백을 했어 둘이 살린다고? 나를 난잖아 고등학교 때 나에게 커밍아웃을 했어 아 진짜? 좀 우수적인 석양이 있어 약간 둘이는 난 베를린에 있었잖아 베를린은 이번에는 ,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리아, 데니, 레오, 엄마 신영이, 피비 친구, 이슬기입니다. 저희는 초등학교 동창이고요. 원래 서로 여기 주변에 살고 있는지 모르다가 저희가 공유하고 있는 초등학교 동창이 얘기해려서 그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왕래를 하며 지내기 시작한지 4년인 것 같아요. 미국엔 언제 오셨어요? 2014년 10월에 왔어요. 6년 됐네. 그러면 초등학교 동창이시잖아요. 초등학교 때의 모습을 기억하더라고요. 기억나? 어, 나는 기억이 나. 단발... 단발머리요. 되게 일자 단발이었어요, 이렇게 머리가. 어, 맞아, 맞아. 약간... 진짜 있어. 앞머리도 얇고 앞머리 없이 이런 단발에 축구화를 신고 다니지 않아? 축구화를 신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축구를 했으니까... 어, 축구를... 되게 강렬한 기억... 딱 그 두 가지에요. 단발머리하고 축구화 신고... 나는... 나도 작았지만... 되게 아, 쟨 되게 조그맣다. 이런 느낌? 너랑 비슷했어. 3번 중에 이렇게 다 작은 애들은... 다 서로를 이렇게... 경계하며... 내가 더 커야 돼. 내가 더 커야 돼. 진짜 억울하다. 쟤가 조금 더 커요. 응? 엄청... 외향적이고... 친구들도 엄청 많고... 나는 주로 남자애들이랑 축구하고 막 이래가지고... 초등학교 때 같이 노는 기억은 사실... 없었어. 그냥 존재만 아는 정도? 존재만 아는 정도?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한 번도 못 봤죠. 난 근데 네가 독일에 있다는 얘기를 문주를 통해서 들었었어. 아, 듣긴 들었어? 응. 그때 한 번 들었었는데... 베를린이... 꽤 멀지. 어느 도시에서나.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뭐... 그때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워낙... 미국은... 큰데? 이 정도면... 근데 진짜... 엄청 가까이... 사는 거잖아, 이 정도면. 20분 걸려. 초탄으로 20분? 응. 10년 넘었지. 10몇 년 만에 처음 봤는데... 그냥... 뭐야... 뭐지 생겼잖아. 그냥 머리가 조금 짧아진 정도? 처음... 다시 미국에서 처음 봤을 때 머리가... 약간... 약간... 난 준비됐어. 본인의 LGBT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해? 음... 지식은... LGBT가 뭔지 알아요? 네. LGBT... QIA. QIA? QIA? QIA는 뭐가? 매즈비언? 응. 게이? I? T가 뭐지? T 뭐야? T 뭐야? 아... QIA는... Q가... Q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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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때 세 명이 친한 친구가 있었어, 독일에서. 갑자기 어느 날 그 두 친구가 나에게 커밍아웃을 했어. 아 진짜? 아 진짜 매일매일 둘이 커플이였어? 어 그러니까 커플이었던 게 아니라 셋이 놀기 시작했는데 나에게 고백을 했어. 둘이 사귄다고? 어. 한국인이었어? 한국인이랑 독일인. 내가 알기로 한국 친구가 남자랑도 사귀었는데 갑자기 나에게 얘랑 사귄다고 하니까 내가 얼마나 독일인 친구도 남자랑 결혼을 한 걸로 알고 있어. 독일과 미국의 그런 이직 차이가 좀 있어? 독일은 어때? 독일이 조금 더 보수적인 거. 아 진짜? 근데 그건 우리가 여기 샌프란시스코에 있어. 잘 알아서 그럴 수도 있고 동부는 아직도 미국이 보수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 나는 독일 서쪽에서도 그나마 좀 푼데 있는 그런 도시에 살았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좀 보수적인 성향이 있어. 약간 독일은 나는 베를린에 있었잖아. 베를린은 약간 특수하게 외국인도 많고 약간 여러 종족과 여러 사람들이 약간 모여 사는 베를린은 진짜 약간 개방적이지. 그냥 길거리에서 세프란시스코처럼 많이 볼 수 있고 기세도르프란 도시 자체가 원래 좀 독일 내에서도 보수적인 거야. 아 그래? 미국은 여기는 진짜 완전히 여기는 뭐 그냥. 다 같이 즐기는구나. 여기는 약간 헤테로가 소수자인 느낌이잖아. 세프라가 너무 특히. 맞아 맞아. 베를린도 뭐. 괜찮으면 우리 베를린으로 떠날까? 어. 여기 너무. 거기는 근데 겨울에 못 살겠어요. 우울하잖아. 추위가 너무 많아. 안 우울해. 아니 구독자분들도 독일에 계신 분들 몇 분 계셔. 반가워요. 그러면 궁금한 게 있었어. 우리한테 계속 애기 낳으라고 추천하시잖아요. 아 예. 갑자기 미안해지네. 이유랑 이런 거를 들어보고. 음. 우선. 농담이에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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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다시 태어나면. 하하하하. 여기까지 할게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진짜 너무 힘들어요. 하하하하. 같이 지옥을 경험하자 라는 의미에서 애를 낳기를 추천한 거예요. 하하하하. 같이. 물 귀신 작전으로 할. 그 퀴어 커플이 애기를 낳으면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자세 구체적으로 알고 있나요? 저희 남편 동료 부부가 레지 커플인데. 하하하하. 둘이 같이 임신을 했어. 같은 시기에 같은 사람의 정자를 받아서. 하하하하. 그래서 같이 그 임신 시기를 받고. 같이 출산을 해서. 같이 하는 거 진짜. 그렇게 시험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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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힘들 것 같아 한 사람 호로로는 둘 다 짜증나 같이 못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출산 후에 각자가 각자를 돌봐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 쓰건 부모님 찬스를 쓰건 둘 이야기는 거의 쌍둥이 남는 거잖아 그치 그것도 되게 근데 되게 의미 있고 되게 좋았다고 얘기했어 엄청난 결정인데 그래서 생각이 좀 있어? 네, 한 번 현명해 아무리 꽃을 넘어오지 않아 얘는 맨날 만약에 낳을 거면 자기는 늙었으니까 그런 게 우리 살이라도 젊은 애가 결혼 초반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긴 한데 내가 물어봤어 만약에 내가 애를 낳잖아 그러면은 얘랑은 전혀 생물학적 연관이 없는데 그러면 너는 내가 낳은 아기가 너 아기처럼 느껴질 것 같냐고 했더니 그래서 어 그럼 안 봐 근데 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나는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내 뱃속에 10개월을 있었기 때문에 보는 순간 사랑에 빠질 줄 알았어 아 진짜? 근데 안 그래 그게 아니야? 물론 다른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처음 보는 생명체 같았어 정이 들기까지 키우면서 키우고 같이 시간을 보낸 만큼 사랑해져 간 거지 처음 보는 순간에 어 얘가 내다 막 어 세상 끝까지 지켜줘야지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야 이런 느낌은 안 들었어 그래서 나는 입양에 대해서도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냉정한 편이요 아니 돌 보고 책임지겠지만 내일 애는 아니잖아 약간 이런 느낌? 정우한 거 아니야? 아니 나는 네가 낳으면 나는 내일처럼 그럴 거 같은데 그럴 건 네가 낳아 근데 그런 것도 있었어 만약에 우리 애한테 남자 형제가 있었으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 남자 형제한테 하면은 어 그것도 되게 좋다 그럼 유전자로도 비슷한 거잖아 자족이 되는 거잖아 만약에 우리가 낳는다면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늙어서 늙어서 우리를 돌봐줄 처자식들 걔가 널 돌봐줄게 안 돌봐줄게 그래서 우리가 그 도박을 위해 인생을 걸 수는 없다 그리고 우리의 놈은 우리가 스스로 지키자 그냥 그렇게 결론을 내면 그럼 우리를 알기 전에 뭐 LGBT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었다가 우리를 알게 돼서 변하거나 뭐 이런 점이 있었어? 없는 거 같아 아까 얘기했듯이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 친구들 그리고 주변에 많네 주변에 워낙 많았어 이거 말고도 또 고등학교 동창 중에도 다이가 있었고 그러면 본인은 그러면은 전혀 그런 거 생각 안 해봤어? 그러기에는 내가 남자를 너무 좋아해 아 그래서 그냥 확실하게 나는 생각은 해봤어 나는 어 혹시 나도 그니까 청소년기 때 충분히 고민할만 하잖아 근데 고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어 그래서 난 여자를 좋아할 수 있을까? 하고 이렇게 여자한테서 어떤 매력을 느낄 수 있을까? 할 때 물론 친구로서는 여자만은 성이 없지만 나는 남성을 좋아하는 걸로 지금 남편분을 엄청 오랫동안 엄청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잖아 붙어는 아니고 어떻게 좋아하나 아 붙어는 아니고 아 붙어는 아니고 아 붙어는 아니고 잠깐 다른 애 같다가 되게 좋아 나는 지금 내 파트너가 응 나는 좀 까다롭고 계획에 딱딱 맞아야 되고 그런 편인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세상만사 편하고 감정기복 없고 편안해서 좋은 거 같아 응 저런 성격이 여자였으면 나는 또 달랐을 수도 나는 충분히 느낄 그 여자한테도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네 그냥 못 만났을 뿐 아닐까? 아 그럴 수도 있지 맞아 근데 이제 앞으로 뭐 이제는 내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알아볼 기회는 없지만 예전에 기회가 있었다면 난 닫혀있진 않았을 거 같아 응 그 가능성에 대해서 그러면은 만약에 아리아랑 그 레오가 어느정도 자랐을 때 이제 피비 이모랑 신 이모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줄 걸 엄마 아빠의 관계처럼 응 서로 사랑하고 함께 살고 그냥 똑같은 파트너 응 인거 그리고 그러고 그 당 아리아가 궁금해하지도 않은 거고 맞아 아리아 너무 쿨해가지고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빠가 가끔 하는 얘기가 있어 나중에 남자 데려오면은 속에서 막 불 날 거 같은데 불 날 거 같은데 아리아 사항 차라리 여자를 데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물론 좋은 사람인 게 제일 중요하지만 그래도 자기는 여자를 데려오는 게 어떤 사람과 함께했을 때 가장 행복한지 그걸 아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우리 유튜브 봤잖아 어떤 거 같아 음 실제 모습과 차이가 있다면 뭐가 있어 실제 모습과 차이 없는데 ㅋㅋㅋㅋㅋ 아 내가 알던 피비의 모습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 되게 조금 더 조금 더 업데이달까 방송에서 엄청 방송을 알아가지고 카메라만 들이대면 갑자기 톤이 일단 올라가고 내가 아는 피비는 되게 차분하고 말도 별로 말도 별로 없고 조금 더 더 재밌고 좀 더 새로운 모습을 알게 된 거 밤에 수유할 때 보기에 되게 좋아 새벽에 깜깜할 때 편안하게 볼 수 있으면 되게 좋은 거 부담없이 그리고 워낙 자주 보는 사이니까 그냥 밤에 봐도 또 만난 거 같은 느낌 맞아 그런 느낌 될 거 같아 아 미국에서 사는 거 어떤지 음 얘기하긴 싫다 왜 나는 미국 사는 거 재미없어 그니까 내가 볼 땐 내 힘든 시기와 겹쳐졌기 때문에 미국 사는 게 더 힘든 거 같아 음 아이를 낳는데 주변에 가족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좀 외롭지 여기 사는 게 되게 외롭지 그래도 바다 앞에 살아서 매일매일 바닷가 한참 나가고 그거는 진짜 좋지 자연과 도시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거 같아요 날씨도 좋고 아니 아리아 두 살 생일이었나? 그때? 응 내가 봤을 때? 두 살 해일 파티를 집에서 했는데 사람 200명쯤 온 거 같아 무슨 200명? 와 진짜 엄청 활발하고 성격이 되게 친구를 좋아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살기에 즐거운 곳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대니 채널 하나 만들어달라고 제가 맨날 부르고 있어요 대니는 안돼요 대니는 보여드릴 게 없어요 왜? 대니 뭐 보여주고 나중에 대니 동생 생기면 생각해보자 대니 대니 대ooo 여행 아리 여행 소원